오늘은 싱글벙글 김여사들의 멋진 근황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은 김여사라는 말을 극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도 과연 김여사라는 말을 안 할 수 있을지 봐보도록 하죠. 보배드림에서 아주 난리난 범퍼가 긁혔다고 대리기사에게 문자 보낸 김여사 글이 있습니다. 대리불은 여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확인하는데 범퍼를 긁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한 건지 답주세요라는 아주 싸가지 없이 공격적인 말을 하죠. 우리 대리기사님은 저는 긁은 기억이 없어서 사진이랑 블랙박스 cctv 보내달라는 아주 정상적인 말을 하죠. 대리기사님 입장에서는 저런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범퍼를 긁었다는 아줌마 쪽에서 증거를 제공해야 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김여사님께서는 과속한 건 기사님인데 제가 왜 증거를 제공해야 하나요. 오늘 안에 해결 안 해주면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아주 적반하장식으로 말하죠. 아줌마의 말이 정말 싸가지 없지만 대리기사님은 침착하게 제가 한 것이 맞다면 물어내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사진이랑 블박 cctv 요구한 겁니다. 사주님이 제가 한 걸 입증하셔야 하는데 안 하시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협박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입증을 안 하시고 물어내라고 하면 누가 물어내려고 할까요? 라는 식으로 진짜 미취학 아동도 잘 알아듣도록 잘 말하는 걸 보실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김여사님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누가 이기나 해봐요 기사님 룸미러로 제 치마 훔쳐보려 했던 것도 제 남편 증인 있어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라는 식으로 레전드 발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위대한 김여사님의 갑질과 허위미투 발언의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죠. 대리기사는 95년생 투자파는 남성이고 손님은 40대 부부였는데 경찰 에이 긁혔다고 지금 저 연병을 하면서 룸미러로 치마 속 봤다고 허위미투를 하고 있죠. 진짜 대한민국 지읍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자의 말투를 보면 그 어떤 증거도 없이 그냥 범퍼 갈아달라고 생자를 놓고 있고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곧바로 허위미투를 사용하여 네가 내 치마 속 훔쳐봤으니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소리 납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은 논리적인 말을 보면 몸을 사용할 생각밖에 들지 않나 봅니다. 정말로 대리기사의 과속 때문에 범퍼에 기스가 났다면 그냥 블랙박스 까면 될 건데 그거 하나까지 못하면서 아몰랑 40살 아짐의 치마 속을 30살 남자가 훔쳐봤다니깐 이 지랄만 떠는 게 한심하기만 하죠. 실제로 우리 여성들은 치마 입고 택시 탈 때 택시기사들 눈미러로 팬티 볼라고 하는 거 공감가지 않아? 택시 딱 타서 앉으려고 할 때 존나 티나게 빠니 쳐다봄이라는 우리 여성들.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런 등신 같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 우리 여성들의 멋진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단 한 번이라도 뒷좌석에 사람을 태워본 적 있는 사람들은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자리를 잘 잡았는지 백미러로 확인하고 출발하는 게 기본인 걸 우리 여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야 평생토록 아빠가 운전하는 차 얻어 타고 다니다가 남자친구 차 얻어 타고 남편 차 얻어 타는 여자라서 저딴 소리나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실제로 택시기사 대리기사가 백미러로 흘기틀기 쳐다본다고 불쾌하다고 성범죄당할까 무섭다 말합니다. 우리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피해망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남성이라면 거짓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뻔뻔하지 못할 건데 여성들은 실제로 자신이 저런 성추행을 당했다고 피해망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딴 거짓말을 하며 떳떳한 거죠. 모든 남성은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자와 한 공간에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피치 못하게 한 공간에 같이 있게 되었다면 여자에게 말을 걸거나 한국 여자를 바라봐서도 안 되는 겁니다. 40살 넘은 폐경기 아줌마도 성희롱당한다고 주장하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한심하기 짝에 없는 김여사들의 근황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고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김여사는 과학이다.